이제 저 새끼, 저 안할라겠는데 저 새끼 때문에 저 뒤에 가게도 써놔서 벗고 형님 가여 기도해야 되는데 인연하고 천연하고 손잡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방에서 밤새도록 잠을 안자고 욕을 하게 하니 1년 후에 그 집합벌증하는 행인이 그 집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서 새끼들이 울음으로 손에다 오더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리다 할렐루야 크게 해 할렐루야 스님 있어요 여기 스님 스님 왜 그러냐면 스님 있으면 옥닥치고 연불 잘못했다고 맞아 뒤지거든 내가 장전재장년도에 저 내장산 단풍축제 우리 방댁하고 같이 같이 내장산 그 불 났잖아요 그 주지스님한테 완전히 드실 뻔했네 연불 잘못해갖고 왜 그러냐면 한참 이별의 밤을 세우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 한참 하고 있는데 내장산 주지스님이 와갖고 이거 보시오 거지 양반 나도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그래 스님 스님은 이런때 노래 부르지 말고 전해가서 목딱치고 연불 나시오 노래 한 곡만 시켜주시오 하루 지랄해갖고 스님 무슨 노래 부르시려고 그랬다마는 현철 선배 그 뭐냐 봉선아야 그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으니 봉선아라 부르리 이 좋은 노래를 호랭이 심화할 주지스님이 마이크를 넣었더만 봉선아라 부르리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말라 끈의 봉선아라 부르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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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하도 이상하게 노래를 불러서 내가 목닭치고 연불을 어떻게 했는거니 정국 찢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싸우고 난 이 시민은 오호마라나 오호마라나 도로 도로 지니시바 오호마라나 도로 도로 지니시바 도로 도로 지니시바 나무아비 팝은 건세어보사 놈의 비 걱정하지 말고 능대비나 걱정해라 이 십세야 그래 맞아요 기왕에 난 청춘고백이에요 나중에 기왕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뭐 있겄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오 내 나이도 많이 체먹었소 나 58 남겼더니 58이오 앞으로 많이 살아봐 내가 아요 많이 살아봐야 41년 살면 많이 삽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음 곱히시고 돈이나 그냥 많이 벌어서 부자들 대신하고 제가 주권이나 하나 원래 보내드리고 갈게요 괜찮지요 이 시부라는 동네가 거지가 물음 대답이 없어서 괜찮지요 그래 시부야 오늘 얻은 거야 이 강농들이 야 오늘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경상북도인가 아 경기도 경기도지 원래 당골래들이 주소를 먼저 이야기하고 당골래들이 주소가 몰라요 아 그냥 경상 아니지 경기도 아 인천시 아 인천강역시 아 인천강역시 너희미 시발 물어보는 놈마다 다 틀리게 되다 말이야 인천강역시 아 저기 저 배 있죠 저 뒤에 간거 저 큰 배 미국 가거든 저거 저 배고등 소리가 엄청 큽니다 좀 있음 봐봐 어떤냐마 그쵸이 참 있으면 그러고 간다니까 제가 관광선 저기 있잖아요 저거는 제가 저기 배고등 소리야 제가 그래갖다 그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선질나면 진짜 사이렌 울려 월미동 인천시 인천광역시지요 시가 나보다 더 몰라 멍청이들이 인천광역시 북부 중구 고마워 양산사람이 어떻게 와요? 인천이 제2고양이라 제2의 고향이야? 고향이 한 개만 개 이고양이 있네 이 새끼야 인천시 중구 월미동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음꽃 피시고 돈도 그냥 많이 많이 벌어서 부자들 되시라고 여기는 거지각설의 제주광와 축구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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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인천이냐? 1년 6월 2달 365일을 하루하루 같이 보내시고 열이 5월 2년이야 당산지찐 올려주소 동방극방 당산지님 소방 백방 당산지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일변내매 재수하고 아들남은 모자되고 다들남은 열여덩 개매면명견되고 다툴남은 봉황되고 저럴남은 우왕구성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시 다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인생살이 꼬달 보여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 이만 슬픈 일도 있다 우리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웃음도 없으시고 돈도 그냥 많이 많이 벌어서 부자들 내지라고 여기 있는 그지갑서니가 누워물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쪽 부처님 쪽 용왕님 쪽 신령님 쪽 알라 신전의 피나 가자 이제라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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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